하이 뽀뽀기 하이 뽀뽀기 아이씨 뭘 봐요 갇히는데 조심해 황제 뻐꾸기 아저씨가 오셨다 뽁 뽁뽁 황제 뻐꾸기 이청원 법정육이 유튜브 이름 아니야 맞아요 땡큐 아는 사람한테 축복 복이 있을지어다 왜 또 카트카트 이놈이 자식들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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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자극적인 말 한마디가. 큰 그 사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고로 이해질 수 있으니까. 아 말을 네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 하나의 말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음 교재로 서예 그 기억하기 위해서 네 네 네 네 네 네